몰몬경, 몰몬경이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은 몰몬경에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몰몬, 더 정확하게는 후기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은 모든 기독교도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경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하는 책도 읽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몰몬경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입니다. 성경이 경전인 것처럼 몰몬경도 경전입니다. 경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경전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경전이라는 단어는 성스러운 기록 또는 종교적 기록을 의미합니다. 경전은 선지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대변자, 즉 그분의 대표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이따금 개별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대화하시는데 후기 성도들은 이를 개인적인 계시라고 부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의 백성으로서 가르치고 교류하실 때는 바로 선지자들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 그런 사건과 가르침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경전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약을 베푸시기 전과 베푸시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중해 동부지역 및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기록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쓴 영적 및 역사적 기록의 수진물입니다. 성경에는 신앙과 희생, 시련, 사랑에 관한 기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성과와 방주 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 사망, 부활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화와 사건들은 대대로 기록되고 수집되었으며 또한 전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경전, 즉 책으로 편찬되어 성경이라 불리게 되었죠.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은 이후에 영화 수백 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성경의 무대 너머에, 즉 지중해 동부지역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양들 중 일부는 당시 고대 아메리카에 살았던 주민들입니다. 몰몬경은 수세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와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의 권하에 작성된 성스러운 기록의 편찬물입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수천화에 걸쳐 영적 및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과 유사하게 이런 일화와 사건들은 대대로 기록되고 수집되었으며 또한 전해졌습니다. 그것들도 결국에는 한 권의 책으로 편찬되었죠. 이 책을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과 마찬가지로 몰몬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쓴 영적 및 역사적 기록의 수진물입니다. 몰몬경에도 신앙과 희생, 시련, 사랑에 관한 기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른 양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기사입니다. 구주께서는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과 뼈로 된 부활한 몸으로 고대 아메리카의 거주민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거주민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그 내용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선지자, 지도자, 그리고 영감받은 개인들을 거쳐 미래시대로 전해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몰몬경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몰몬은 누구이고 몰몬과 이 경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온 후 4세기의 아메리카 대륙에는 선지자이자 역사가인 몰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과거로부터 그 땅의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해내려온 모든 경전 기록을 요약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몰몬은 그 내용을 요약했고 이를 당시 백성들이 개정된 애구보라고 불렀던 언어로 금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의 기록을 요약하고 편찬하도록 부르신 선지자가 몰몬이었기에 이 책은 몰몬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몰몬은 말년에 이 금판을 아들 모로나이에게 전했는데 모로나이는 이 책의 마지막으로 내용을 덧붙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모로나이는 죽기 전에 이 금판을 오늘날의 뉴욕주 북부에 있는 한 산비탈의 돌상자 속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1823년에 모로나이는 부활한 존재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금판을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묻힌 장소를 보여주었으며 그 기록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명했습니다. 조셉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몰몬경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쓴 성스러운 기록들이 담긴 또 하나의 책, 즉 경전으로서 전세계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몰몬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몰몬경의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네를 위한 행복의 계획을 설명하며 현세에서 평안을 얻고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초기 선지자 디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500페이지가 넘는 몰몬경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3,500번이나 나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주의 사명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교리를 분명히 해줍니다. 성경의 구약이라는 옛 성약과 신약이라는 새 성약이 실려있듯이 몰몬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성경과 몰몬경은 함께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후기 성도들이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경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이라고 믿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당신에 관해 알고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길을 보이시기 위해 거룩한 경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몰몬경과 성경이 나오는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현세에서는 평안을, 내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 그게 어떤 책이며 그 출처와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그들은 몰몬경과 성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giorn과 성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